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사연을 가져온 건 아니고요. 많이 어지럽고 혼미한 그런 사연 두 개 가지고 왔습니다. 짧지만 두 개예요. 참고로 둘 다 무편집입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계속 혀짧은 소리만 해대는 시어머니와 유부남만 봤다 하면 막 하다하다 미쳐버리려고 하는 여인 그녀들의 혼미한 대결 원지 저희 시어머니 애교가 너무 거슬리는데 혹시 저 못된 며느리입니까? 애기를 시댁에서 봐주고요. 저는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일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데요. 애하고 근데 어느샌가 저희 시어머니 말투가 아기 말투로 바뀌어버렸는데 이게 좀 많이 거슬려요. 아니 미쳐버리겠어. 예를 들어서 어이구 이거 봐봐라. 어떠니? 내가 길가다가 사왔다. 이거를 어이구 봐봐. 어때? 길가다 사왔죠? 이러거나 애기한테 말을 할 때도 어이구 우리 꽁꽁이 포도 먹을까? 포도 먹고 싶어? 가 아니라 뽀또 먹을까? 뽀또 먹고 싶어? 이러고 밥 먹게 상처려라. 이 말도 빠빠 먹게 상처리라. 이러고요. 빠밤 빠빠 힘들다. 제가 어디 부딪히거나 하면 어이구 너 왜 그래? 아야했다? 어디 아야했다? 이러시는데 이게요 아기한테 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그러고 남편한테도 그러고 시아버지한테도 그러고 이런 말투 단어를 사용하는데 솔직히 그래요. 사람을요 외모로 뭐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님 저희 남편도 인정할 정도로 모 전 대통령의 와이프 그러니까 전 영부인과 많이 닮으셨어요. 턱이 무슨. 그리고 죄송합니다. 몸은 더 작고 통통한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다 목소리도 완전 하이톤이라 남들보다 한옥타브는 더 높은 음력대로 말씀하시는데 이거 귀가 찢어지고 너무 거슬린다 이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때 아기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집 아기도 아니고 내 새끼를 봐주시는 건데 이런 마음은 안되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되지 싶다가도 대화를 해보면 짜증이나 미쳐버리겠어요. 본인이 당신이 먼저 손주를 보고 싶다며 봐주겠다 하신 건데 갑자기 사람 구하는 것도 좀 그렇고 또 그렇다고 어린이집 보내기는 너무 어리고 좀 그러네요. 뭐라 말씀드릴 수도 없고. 혹시 이거 보고 침해 아니냐 이런 말 나올까 싶어 덧붙이자면 어머니 말하는 내용 들어보면 완전 멀쩡해요. 기억력도 저보다 좋고 집안일 같은 것도 저보다 일머리가 좋거든요. 절대 침해 아닙니다. 댓글 1번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게요. 혀 짧은 소리 내지 마라. 애교 섞여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게요. 손주 맡기는 입장에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이라는 게 너는 너무 궁금하네. 현명한 멘트 있어요? 거슬리면 안 맡기고 거래두면 될 것 같은데. 시어머니한테 딴 애는 어떻게 애 둘러서 말씀드렸다 치고 그게 좋게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시부모님 남편한테 멀리 보세요. 지금 짜증나가지고 무시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지마. 2번 아이가 말 좀 트일 시기면 언어발달에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실제로 아이와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는 주양육자가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면 발달 좀 늦어져요.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들도 꾸렛떡 이랫떡 이런 말투 안 써요. 발음을 정확하게 또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해 주는 게 아이의 언어발달 습득이 가장 좋습니다.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3번 앞으로 니 새끼 니가 보실 거면 입놀려 보세요. 살은 게 심심하니까 별게 다 거슬리나 본데 새끼 보다 보면 안 심심할 겁니다. 뜨뜨끌 어이구 말하는 거 참 저렴하네. 4번 예전에 그 누구야 짱구 성대모사 했던 성우가 성대모사가 아니고 짱구 성우죠. 그 사람이 뭐 언론이랑 인터뷰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짱구 목소리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쓰니 시어머니는 좋게 표현하면 직업병이 일종인 겁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으므로 불편해하지 마세요. 아님 니가 직접 애를 키우시던가. 하루 몇 시간이나 봐주시는 건데 불평 불만만 하고 있네. 5번 그럼 님도 시엄마 본원 앞에서 남편한테 혀짧은 소리 한번 해봐. 두번째 사연 원제 유부남만 좋아하는 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20대 여자입니다. 제가 워낙에 나이차 나는 남자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기본 10살 혹은 15살 이상 차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기도 했어요. 보통 그래 아빠가 없는 사람이 나이차 많이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 들어봤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 두분 다 계시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한테 자꾸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문제가 일단 좋아하고 난 뒤에 유부남이 아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거의 대부분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다 이거죠. 상대방이 저한테 좋아한다는 표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 사람을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던 겁니다. 매번 이래요. 지켜보다가 손가락이 반지가 있다든지 유부남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좋아하는 내색을 안 해요.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저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 부인은 참 좋겠다 저런 남편 만나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줄곧 동갑내기거나 한 살 차이 나는 오빠와 사귀기도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30대였던 교수님을 좋아한 이후로 그 뒤로 계속 나이 차 많은 남자를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이 차 많이 나는 남자를 좋아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고 더구나 왜 알고 보니 부인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건지 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울고 싶어요. 익명의 힘을 빌려 고민습니다. 고민글 이런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진짜 고민이에요. 댓글 1번 그래 유부남들이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매너도 좋아해 보이죠. 근데 그거 다 와이프가 코디해준 거고 와이프가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정신 차리라고 이 친구야. 2번 유부남의 메리트는 안정감이죠. 그리고 그 안정감은 배우자가 있음으로 해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말이에요. 3번 4번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좀 아니 많이 준비해 놓으세요. 필요할 거야. 7번 거기서 뻑 가버리는 거라고. 9번 단순히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거면 결혼정보 회사에 가서 소개받아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다 유부남이더라. 그렇다는 것은 그 나이 때 다른 남자들에 비해 되게 깔끔하게 마누라가 잘 관리해 준 남자를 좋아하는 거네 뭐. 전문용으로 첨전 팔자. 10번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을 선호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챙겨주는 생활에 익숙한 그런 편안한 부류이거나 아니면 부인이나 아이들을 챙기는데 익숙한 가정적인 남자인 거죠. 보통은 그런 남자와 결혼한 부인을 부러워하지 그 남자한테 들이대진 않아요. 차라리 듬직하고 나이가 있는 연예인을 한 명 골라가지고 덕질을 하고 현실에선 접으세요. 불륜이 사람을 지킬 도리에서 벗어나는 거. 이건 기본이야. 알고 있죠? 너. 그러다 혹시나 상관이 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지인들 사이에선 진짜 매장됩니다. 정말이야. 뒤에가 하나 잘려버렸네요. 패스.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애 데리고 나올 생각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지금은 괜찮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냥 마음으로 좋아하는 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내딛는 순간 바로 골로 가는 거야. 여기 박제되는 거라고. 명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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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